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늦은 밤이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하려고요 집 앞에 제 운동화 보여 드릴까요? 이쪽인가? 사람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라 저희 귀요미도 있어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는 건 없고 저희 집 강아지 진짜 먹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안 멀어요 이게 아니라 얘는 진짜 안 멀어 초보 미용사 한 번 양발에 손톱을 다 아작내가지고 피가 철철 났는데도 물지도 않고 입술이 잘렸는데도 바드발도 떨기만 하고 그 정도로 착해요 아 나 눈썹 문신 하고 싶다 엄마랑도 산책 같이 해요 손 잡고 있는 거 봐 운동화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? 미칠 듯 사랑했던 이야기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 피자 피자 와우 맛있겠네 뽀뽀귀 겹살 겹살 삼겹살 파무침 야채 너 너 탈 거 왔니? 응 가자 이거 좀.. 얘 좀 찍어봐봐 아울라 너 쳐다봐 너 쳐다본다니까 알아? 아 귀여워 맹 코에 뭐 묻었어 아름아 다이어트 하려고요 운동 성공하면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했고요 운동했으니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떼서 이거를 문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붙여지길 바라면서 제가 다이어트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들고 올게요 이런식들은 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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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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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